사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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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아 나 이런 애들 얼굴 전화 보고싶다 내가 이제 말하면 이제 내 말 따라하는 애들 있잖아 내가 뭐 인정하면 어 인정하는 애들 사닭춤 이렇게 드립치는 애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몇 살이고 진짜 궁금합니다 병신들이 너도 병신이야 루모그라프야 너도 일단은 인간은 아니야 조용호야 내가 별풍기에서 한개 사이트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면 이미 별풍기에서 15만개 2천개 즉 일주일 동안 버서 1100만원 정도 벌었어 이 정도면 은수주 아니냐 너도 정말 엥생이네 내가 돈을 얼마 벌었나 내 통단건을 얼마 Merci 하기는plan 남의 돈을 얼마나 벌었나 cje 궁금해서 그걸 쳐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까 어쩜 남이 이제 얼마 버는 거 걱정 Exhale 시간에 여러분도 인생이나 클래식으로 만들 생각이 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예 내가 월급 100만원만 받아도 80만원 받아도 나는 정말 정직하게 떳떳하게 버는 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수저에요 예 세상에는 여러분들 죽고 나서 돈을 싸갈거에요 무덤에 돈을 싸가지고 가실거에요 얼마나 보람차게 살았나 내가 나쁜짓을 하고 살지 않았나 내가 얼마나 보람되게 살았지 그거를 느끼고 사십시오 저처럼 저는 유니세프에 한달에 아 이런만원 또 하면 또 내가 말했다 여러분들 유니세프 기부하고 한개도 단체 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달마다 3만원씩 총 5만원 작년이라뇨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게 뭐 진짜 한달에 1조를 벌고 한달에 100억을 벌면 진짜 뭐 한달에 100만원씩 계속 기부를 했겠죠 저는 지금 내가 버는 만큼 이제 기부를 하는거에요 한달에 5만원이죠 나같은 사람이 100명만 내보세요 그럼 얼마에요 500만원이에요 연봉 2억 벌면 세금 2억 된다 뭔 개소리야 5억 벌면 세금 2억 되겠다 어 이건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얼마를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렉 걸렸나 야 얘들아 왜 이렇게 세금 하는게 안좋아 아아 다 자고있냐 리방 한번 해야겠다 재미없다 리방 리방 여러분들 저 노가리 타는거 재미없어요? 그럼 컨텐츠 할까요? 나 지금 목 쉬고 있는데 동민은 진지한 시간을 좀 가져야지 여러분도 한 10 딱 3시까지만 아아 초롯 하자고 초롯은 딱 2주에 한 번씩 해야 돼 4일 전에 했잖아요 내가 느낀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억을 벌면 10%의 세금을 내야되고 연봉 이제 1년에 안 버시 연봉에 10% 그 다음에 2억을 벌면 30% 3억이 넘어가면 33%로 내야되요 근데 BJ들이 거의 잘나가는 BJ보면 3억을 버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되요? 3억에 33%면 3억 벌어 33% 내면 거의 9천만원을 내야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3억을 벌고 돈을 존나 많이 썼다 돈나 많이 썼다 그러면 세금 내면 남는게 없어요 그래서 BJ들이 돈을 못 모는거에요 아이 가수 짱수수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로 돈을 못 모아요 왜인줄 아세요? 일단은 뭐 진짜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있죠 이제 장모님한테 용돈식으로 한다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연지 분유가 기저희가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집 월세 내고 있죠 또 방송오빠 월세 내고 있죠 예?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맨날 이제 하루마다 컨텐츠 비용에 돈 쓰는거 있죠 그 다음에 별풍서 처툴하는거 있죠 돈이 이제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갑니다 장모한테 왜 주냐고 에이저에이 스폰서는 세금 안 붙잖아 붙어 이 새끼야 일단 내 길자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세금이 붙어요 김문준 형님 예? 나이 갇지 마세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예? 정하지 이제 아까 조금 벌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통장내역을 무조건 이제 그 세금 세무소에서 무조건 이제 백만원 이거 어디서 받았어? 어 너 이거 여기서 받았어? 세금처리할게 무조건 다 이제 그걸 해요 세금처리를 그거를 만약에 세금신고는 안한다 그러면 탈세에요 탈세 현금으로 안받죠? 계좌로 받죠? 누가 현금으로 줘요? 왜냐면 그쪽이 이제 스폰서도 이걸 경비초입 경비 경비로 이제 내꺼를 써야되는데 그쪽도 세금 내잖아 나한테 주는건 일단 경비처리야 무조건 아 내일부터 하려구요 저 오늘 자꾸 이제 떠드니까 밑에 올라와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수술해서 해야될거 같아요 지혜가 그만한 대우를 해주냐구요? 근데 저도 지혜를 좀 이해해야 되는게 나이가 또 어리고 또 이제 내가 또 너무 많은 것만 바라고 있지 않나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맨날 지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듣고 김치소리 듣고 그 다음 각종 성그립 듣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방송중에 이제 내가 좀 쟤를 막 까고 예? 이제 그런게 어떻게 보면 방송 때문에 그러는건데 좀 많이 미안하죠 제가 좀 미안하죠 진짜 나랑 사귀는 여러 아침으로 다들 그랬어요 오빠 방송할때마다 쌓이고 갔다고 맨날 여친 생길때마다 방송을 쳐댓고 나오니까 제가 여친한테 막 이제 상남자 3일한 방송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을 잡으니까 맨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보고 싸이코 같다고 오빠 왜그래 방송만 키면 그럼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지혜는 또 이제 맨날 이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지혜가 이제 22살이죠 절고야 취업하기가 힘들다 쓴소리 좀 해주라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저렇게 이제 힘든것도 알면서 내가 왜 취업이 안되지 여기서 이제 저렇게 지딤질하니까 취업이 안되는거에요 요즘 시험하기 얼마나 쉬운데 알바 청구 뒤져보세요 그냥 신체 건강하고 그냥 이제 뭐 범죄만 안 질었으면 다 지협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알바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게 회사에 다녀서 200만원 벌잖아요 요즘 200만원도 안줘 웬만한 회사 초봉은 150부터야 숫집알바 이제 숫집알바 이제 한달동안 다니면 시급이 요즘 6천원이니까 한달하면 180받아요 기직하는거보다 알바하는게 더 나아 응 그리고 이제 회사다니면 직장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죠 알바는 젖같은거 그냥 바로 때려치우면 되요 얼마나 배네요 누가 뭐라할 사람도 없고 흠 흠 흠 미래를 위해서 100컴승 그만하면 안돼요 초딩만 좋아하는데 졸립이 안하는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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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자유증을 많이 따고 뭐 진짜로 이제 특출나게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는거 아니면 여러분 사회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술 진짜 여러분 제 말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 말 믿고 기술을 배우세요 19살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세요 군대 바로 갔다 오고 바로 삽질이나 모집 바로 하세요 남자는 무종기술입니다 회사? 너너너로 기술 배워가지고 10년의 경력이 있으면 그걸로 돈 모아가지고 바로 기술 차리세요 정비소나 이런거 차리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백날 회사단에 왔자 여러분들 진짜 한달에 천만원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술 배우면 남자는 무종기술 배워야 돼요 한달에 천만원 껌입니다 우리 삼촌이 그랬어요 남자는 기술이라고요 다시 구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려면 얼마나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겁쟁이 나서 그래요 예? 욱사운빌딩 창문 닫기 아파트 34층 고층 창문 닫기 해보세요 예? 연봉 1억이에요 하루에 설탕 씻으세요 하루에 설탕 씻으세요 목숨 걸고 아 진짜라니깐요 여러분들 고층이 이제 창문 닫기 이런거 하시면 하루에 일단 20만원 30만원 받거든요 목숨값까지 그냥 그걸로 밀고 붙이세요 여러분들 남들보다는 특출한게다가 뭔가 아깐다구요 그러면 이제 막 사자 이빨 닦기나 아니면 이제 육삼 벨트 고층이 이제 창문 닫기 그런걸로 이제 남들이 안가는 길 예? 그런 길로 가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이제 좀 이제 안전하게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예?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내 맘에 꼭 고층 창문 닫기 내일 바로 지원해보세요 예? 그러고 아 나 진짜 철구 말 잘 들었다 그때는 별풍 좀 쌓아주시고 아시겠죠? 아니 진짜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진짜 내가 20살때 아니 띠바 프로게머 처음 망했는데 뭐하지? 근데 알바천국에 내 눈에 띈게 있었어요 이 바로 내 두 눈에 바로 아파트 고층 창문 닫기 시급 12,000원 왓다보 저 그냥 그거 보고 진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내가 할 짓이 없었고 돈 벌기가 힘들었고 와 진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차마 그거는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여러분들이 힘들어 봤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애들 코 묻은 별풍 받아 돈 좀 본다고 겁나 유세 떠네 형님도 별풍 쏴잖아요 몇개 산지 봐야겠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요? 아니 제가 또 28살에 예? 흥기할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개 샀네요 형님 형님은 왜 저한테 코 묻은 돈 받지십니까? 제 강의에 아니 형님도 싸우다꼬 왜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예? 아니 형님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말해야 되나요? 아 띠완 다 안말하래 그럼 저 그냥 아붕하고 형님 말하세요 그러면 형님 말하세요 예? 아니야 그래도 숙연어살 먹고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데 또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형님 잠시만요 아직 어이가 없네 형님 말해보세요 아 형님이 진행하세요 아 형님 배우신 형님이 진행해 보십시오 아 진짜 열받네요 아이고 박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나가라 진짜 한기가 인간이냐 여기도 그냥 건거 들어갈게요 기다려봐 형님은 얼마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그렇게 말할만하네요 566개 봐봐 말도 못하면서 원할머니 형님 저렇게 말할만하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훈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관장치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 좀 진지해서 죄송한데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죽을까도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아 이건 진짜 방송에서 처음 말한건데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프로게임 와 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차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얼굴 아버지 얼굴 보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여기서 진짜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진짜 부모님 볼 낙장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스무살때 써데대파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거에요 모차르트 버거님 아 500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모차르트 버거님 오셨네요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데 형님 고마워요 아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500개 아니 범부 회장님이세요 아 오그로라고 아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어때 잘못된 생각으로 써덴 해파리를 좀 했죠 그때 정말 하면 안되는지 왜냐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 박쇼 언니 1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러면서 계속 했죠 그러다가 이제 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못한지 깊게 반성하고 있고 근데 아니다라가 또 이스포츠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 기사가 6년 전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댓글로 이거 이철민이네 저 새끼 왜 저러고 사냐 뭐 등등 부모 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지저히기하니 배꼬게 감사드리고 질문한개만님 아 번방으로 보십시오 형님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아 팬클럽까지 뵙기고맙습니다 제가 키필고 없어요 형님 아이고 지저히기하니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내가 처음으로 패드립을 처음 들었을 때에요 근데 그때 멘탈이 진짜 많이 나갔었어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패드립의 쓴맛이구나 이게 바로 악성 댓글이구나 그러면서 저 새끼 프로게이머 잘린 이유를 알았다 잘리지도 않았는데 유언비오도 막 쓰면서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걸로 이제 슬픔을 겪다가 저는 진짜 여러분들 그게 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간장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 어차피 인생 망한거 제대로 한번 망해보자 저는 그때부터 간장 바로 뿌렸죠 어차피 처음 망한거 간장 뿌리고 패드립 뜨나 가만히 있어도 패드립 뜨나 똑같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새끼가 됐습니다 창문 깨고 간장 뿌리고 아 너희들 패드립 하려면 해라 나보고 욕하려면 해라 또라이나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때 레전드가 탄생한거죠 그때 이제 그 이스포츠 기사 밑에 댓글 이예준 엄마 아빠 안부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 욕짓거리 막 이상한 유언비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미친새끼로 변해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텅스메탄 형님 100개 팬그릇까지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00구개 묻었다고요 아이고 쭈님 100구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는 키피 없어요 럭슈요님이 줬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진짜 제가 이렇게 팍 뜨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름만 하고 싶어요 진짜 인생은 한방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타다가도 사람은 세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 질문 좀 키피 아 형님 저 키피가 지금 없는데 그러면 한개 쏘시고 질문을 이제 닉네임으로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형님 인생은 진짜 한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갑자기 이러다가도 사업제한이 와가지고 사업을 가르치는데 대박날 수가 있고 진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가방을 주었는데 그거 하기에는 100억이 들어있고 인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회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못을 써주시면 안돼요 예? 진짜 범죄를 써주시면 안됩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거 함부로 주웠다가 인생 망할 수 있다 어차피 망하는 인생은 그거 주워서 망하나 안 주워서 망하나 똑같습니다 모자르트 먹어 형님 배꼬개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또 배꼬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배꼬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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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락 아이고맞습니다 형님 배꼬개 고맞습니다 메짠트 형님 주식종무추천점 아프리카TV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에요 여러분들 주식 아프리카TV 사세요 지금 몇주냐 이만주 존나 떨어졌네 야 이거 내가 볼 때 삼만주까지 오른다 아 진짜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삼만주까지 오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왜냐 제가 팩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박입니다 3월달에 텐트스리그 열려요 네? 부수고 오릅니다 텐트스리그 무조건 흥행시킬게요 조기사세요 쫙 오릅니다 텐트스리그 딱 열리자마자 폭등합니다 지금 빨리 사놓으세요 예? 아까분이 질문하셨다고? 스베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 내 질문 싶냐?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스베누가 막 패북 광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진짜 이제 손이 형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장사가 잘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스베누 페이스북이 이게 돈주고 광고하는 거잖아 저는 그때까지 몰랐죠 정말 이제 손이 형님께서 막 이것저것 너무 손을 좀 벌렸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제 뭔가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사업을 넓혀가야 되는데 욕심부려서 너무 빵 넓힌거야 허세도 좀 부렸고 솔직히 손이 형님이 키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원래 약간 키 작은 애들이 약간 좀 허세 부리거나 이제 차를 좋은 거 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손이 형님은 주제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조진 형님 주제 파악을 못했죠 예?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벌렸어요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히 벌었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쪼금쪼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려다보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타락한거죠 예?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또 종교연한테 솔직히 말하면 텐더스버 내가 손이 형님 바라보고 한거고 내 인생 롤모델이 원래 없었는데 손이 형님 보면서 꿈을 이뤘고 그랬었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 꿈에 자꾸 손이 형님이 나오나봐요 손이 형님이 방송 이제 하는 꿈 만병 보고 만병 보고 있어가지고 또 철구 태물됐다 손이 갖다 팔린다 제가 이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언할게요 3개월 안에 아프리카 돌아옵니다 어차피 이제 스베노는 약간 좀 그 사건이라 약간 좀 두춤하잖아요 하락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돌아오지 않을까 하하 아들아 추석 좀 해라 추석 좀 해 아직도 바비베리 베비베리 베비베리 달려있더라 운영자의 일 더럽게 못하지 않냐 사사일사 형님 운영자의 일 더럽게 못하는게 아니라 운영자님들도 생각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운영자님은 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운영자들도 아무나 되는거 아니에요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인 경제 지식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형님은 지금 운영자를 비활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운영자가 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론은 뭐냐 님문 엠생입니다 조용하십시오 회장도 돈이 많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리 지식이 있어야되고 여러분들 돈만 많으면 회장되고 빽이 많으면 회장된다 그러시는데 돈 많고 금수저들은 더 엄격하게 공부를 시키고 더 엄격하게 사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식 그거를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냥 놀고 먹고 회장이 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프리카 인터넷 할 때 그 사람들은 인터넷 안해요 지금도 책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식이 좀 키워라 저는 벌써 대가리가 마비가 되가지고 지금 공부하면 늦었어요 비필이 형님 바랄걸 바라세요 내가 지금 이 이 방송에서 지지까지 더해지면 선비방송 냅니다 제가 그래도 대가리가 고립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준이 맞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거고 인정? 예? 제가 말도 안되는 이런 말 할 때 역사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법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아 저새끼 뭐야 완전히 선비새끼네 꺼져 노잼 안가야지 빠바이 하면서 시절적으로 계속 떨어져요 인정? 콘텐츠 하나 애들아 미안한데 시간 너무 늦었다 벌써 3시인데 여러분들 잘하겠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저 너무 지금 피곤해요 아 야 선생님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좀 잡시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한거 아니세요 저한테요 아 좀 자요 여러분들 아 나 지금 12시간대 방송하고 있어 이거 좀 너무 이거 여러분들 시청자의 갑질 아닙니까 아 지금 너무한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시청자의 갑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만들 하세요 저 지금 12시간대 방송하고 녹음 4시부터 썼어요 4시부터요 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방송한거 인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게이드 자유분지 게이드 제가 지금 빨리 자가지고 아 내일 점심에 킨다면 그게 더 게이드 예? 만약에 내가 4시까지 한다 5시까지 한다 그러다가 아 일어나는데 존나 피곤하고 몸 다 걸렸어요 내일 쉬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자가지고 점심에 키는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아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아 진짜로 아 근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게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끌게 내가 하고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노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러나 봐주시면 안됩니까? 난 이거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여러분들 이제 맨날 초록은 지겹잖아요 그냥 드러나 보세요 노잼 노래는 거리지 마세요 형님들 노잼 노래는 거리지 마세요 아 드러나 봐주세요 제발 제가 이제 어제 설락 끝나고 이제 부산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인천까지 올라오는 4시간 그 지루한 길 끝에서 생각해낸 컨텐츠 네 여러분들 많이 잘 해보겠습니다 신기한 사진 뭐 인터넷에 펌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신기한 사진 내용 설명 신기한 사진 컨텐츠 이거는 누가 가도 신기하고 와 미스테리다 상금 10만원 아 또 노잼이라고 그러네 아 띠아 안해요 방송할게요 와 아 여러분들 컨텐츠 여러분들 컨텐츠는 드라마만 보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내가 이거 당장 부릴게요 하면 어우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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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잖아 어떻게든 자극성인 컨텐츠 바라냐고 여러분들도 약간 좀 여러분들 이런 새벽에는 좀 달달한 시간 예? 그런 시간을 좀 가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안됩니까? 네? 일단 해보면 안됩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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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얘들아 추천과 지게찾기 좀 찍어놔 추천과 지게찾기 아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건데 치자면 뭐 일단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진 뭐 자기가 찍은 사진이면 더 왔다구요 인터넷에서 떠들어가는 미스테리 사진 있잖아요 이런거 사진 설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딱 두개만 사진 설명 전화번호 딱 적어주시고 저한테 사연을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1등에 뽑힌다 와 이거는 아직까지 기억난다 소름돋는다 무서운 사진이나 뭐 미스테리 신기한 사진 이러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10만원 드릴게요 1등 1등한테 10만원 19번 사진하면 바로 고사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도 되겠죠 잠시만요 오늘도 할 수 있지 왜냐면 지금 시청자 많이 보는데 보낼 사람 있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영정 조심해라 그러는데 저는 진짜 영정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런 컨텐츠 할때는 항상 이제 방송 종료 버튼을 먼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 딜레이가 있다면 바로 방송이에요 방송했으면 아 이게 고2 사진이 나왔구나 아니면 약간 야한 사진이 나왔구나 그래서 방송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좀 가보도록 할게요 나 주소를 찍어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GIP 사진이 나와도 이게 영정이 영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1분 동안 노출을 하면 영정인데 바로 이제 보고 이제 방송이나 안 뜨고 다시 보기로 뜨거나 그러면 영정 아닙니다 내가 운영원칙을 잘 아는데 경고 수준이에요 경고 그런게 이제 많이 뜬다 제가 그분을 고소로 한 다음에 다시는 이 컨텐츠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보낼 사람 인생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빡대가리들은 어? 다른 아이디로 보냈는지 그러시는데 네이버에다가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 사람 이제 IP 그 아이디로 접속한 IP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방통이 갔다 온 거라 아시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죠 욕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 요즘 심하게 욕 안 하잖아요 얘들아 인정? 옛날엔 좀 이제 약간 좀 입에 걸레에 묻듯이 욕을 좀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 좀 욕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케이블 약간 공중파 식으로 이제 운영하려 그런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솔직히 씨발 환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야 아프리카가 커서 그릇이 학교였으면 창진하겠냐 팝콘 보세요 팝콘 예? 팝콘은 뭐 방통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너무 행복하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난 그날 말이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런 컨텐츠 할때는 북음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이거를 좀 미리 약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딱 1분만 시간 주세요 북음 자동소에서 좀 다운받도록 할게요 몽환 딱 10개만 받을게 1분동안 잠시만 얘들아 북음 딱 10개만 받을게요 북음 자동소가 대박이에요 이런 거는 북음 자동소에 딱 안 받아야 돼요 다 노래 듣고 다운로드 좋네 존나 몽환하네요 다른 거 나 저런 거 소름 돋아 공포 무서워요? 공포 어우 좋아요 다운 헹쓰 이거 많은 물 좀 받을게요 잠시만요 클럽 진짜 부금은 쿤스 형님이 진짜 잘 듣는데 인정? 부금 센스 난 누가 옆에서 대신 틀어주는 줄 알았잖아 부금 존나 잘 틀어 진짜 쿤스 형님이 방송 잘했는데 내가 인정하는 딱 두 분 방송 잘하는 사람 쿤스 형님 그 다음에 대신 틀어주는 줄 알았지? 대신 틀어주는 줄 알았지? 대신 틀어주는 줄 알았지? 방송을 잘했으면 시청자 수가 3만명 2만명 계속 찍어야죠 말을 진짜 재밌게 하고 사람이 재밌는 거지 방송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을 잘하는 거랑 말을 재밌게 하는 거랑 다른 거죠 아직도 같이 틀어주는 줄 알았는데 라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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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한 개만 더 받을게요 아 아! 궁포로! 어!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 다 보낸지 확인좀 할게요 잠시만요 다 보낸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내가 주장은 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뭐 약간 좀 뭐 영정될만한 사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방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 시청자들이 이상한 사진을 보냈구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바로 방종해야되요 이거는요 일단 대기좀 할게요 잠시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한의좀 할게요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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